안녕하세요 실패제로 부동산 투자의 귀재 라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일 아침마다 굉장히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택해 입고 나오지 않으면 너무나 춥고 감기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제 영상 보시면서 행복하게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냐고요 어딜까요 여러분들 보여주시죠 여기는 어디냐면요 영등포역에서 가장 대장주가 되는 되게 큰 대단지 2500세대 와 세대수가 1500세대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좀 큰 단지에 속하게 되는데 2000세대가 넘게 되면요 굉장히 좀 단지가 크다 이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500세대 굉장히 좀 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를 한번 다 둘러봤는데 굉장히 넓고 큽니다 여기 또 영등포역 주변에 이 푸르지오 주변에는 아쉽게도 중학교가 없어요 중고등학교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바로 붙어 있거든요 초푸마 초푸마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다른 단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어린아이 가족을 둔 젊은 가족분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혼부부 어린아이 가족을 둔 젊은 가족 얼마나 많은지 진짜 여기 놀이터 가보잖아요 아이들이 진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각 지역별로 아파트 단지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은 단지는 저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와 다 잘 돼 있습니다 내부 단지 자체는요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와 진짜 우리 애기들 어린이집 다니는 애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껴져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안전하게 여기서 한 대략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이사 오면 10년 정도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10년 정도 살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격이죠 가격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여기에 이렇게 현장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 직장에 가까워서 아니면 역하고 가까워서 아니면 남들이 사니까 아니면 뭐 이 매매가 정도는 내가 부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왠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사면은 왠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게 되면 부동산 진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사야죠 알려드릴게요 지금 한번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같이 한번 펼쳐보시면요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지금 25평이요 9억 1000부터 나와 있는데 노열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9억 3000부터 나와 있습니다 9억 3000을 이걸 사도 될지 안 될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네 가격 계산 끝났습니다 이게요 로얄동 로얄층 기준에서 여기가 9억 3000만원이 기준가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요 여기가 단지가 워낙 크고 넓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는 동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로얄동이 있거든요 그게 9억 3000 그 동의 로얄층이 9억 3000이라는 거죠 아무 동 아무 층 이거 말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좋은 로얄동과 로얄층은 9억 3000만원 그 기준가 9억 3000이니까 그 이하로 사야 되겠죠 얼마에? 9억 전 후 매수 가격 범위는 9억 전 후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니까 손해볼 일 전혀 없죠 1000만원짜리 살 때도 100만원 손해보면 정말 한 몇 년 동안 가슴이 아픈데 이 9억짜리 5억짜리 3억짜리 10억짜리 20억짜리 이 부동산을 이 전 재산이 들어가는 정말 자산규모가 이 엄청난 것을 단돈 천만원이라도 비싸게 사거나 5천만원 심지어 1억이나 더 비싸게 사는 꼴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2년 마음이 아픈게 아니고 평생동안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이런 제가 저평가된 매물 또 투자하기 좋은 매물 또 가격 분석을 통해서 실거주 얼마에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격 분석 와 진짜 뭐 어쩜 좋지 오직 누구 실패제로 나온 우리 대한민국 세상 최초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부동산 역사에 제가 이름을 올려버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올려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부하성공 실패하지 않는 투자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 앞에 매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유 레디? 오케이 파리? 입주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소리 막 질러버리면은 다들 깜짝 놀래 버리실까봐 아파트 단지 사람들 2500세대 분들이 다 튀어나오실까봐 제가 좀 잠잠하게 촬영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근데 알죠? 저의 그 에너지 폭파시켜버리는 거 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초품화 이 영등포 프루지오 아파트가 품고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와우 아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등포역 예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별 볼일 없는 지역이지만 지금은 정말로 많이 탈바꿈 되고 입지적인 재평가를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우상향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다 앞으로 정말 영등포역 남부쪽은요 굉장히 또 낙후된 부분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영등포 프루지오 아파트 대단지를 중심으로 우측 이쪽 지역으로 엄청난 대규모 대단지가 여러 개 재개발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이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요 엄청난 이 완전히 달라진 영등포역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장기적으로 나 아이들 키우면서 투자같이 다 실거주 좀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싶다 이쪽 영등포 프루지오 괜찮습니다 입지적인 교통도 핵심 지역 중에 하나고요 너무나 괜찮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낙후된 이미지가 있지만 그거를 극복해서 날려버릴 수 있는 곳 이곳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